짜자잔 제가 뽑기를 잘해가지고 라이브를 또 할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원래 라이브를 못하는데 계속 애들이 끌려 그래요 나 이미 끝났는데 서로 미션이 뭔지 모르니까 야 지훈아 켄지 한 4분쯤 되면 얘기해줘 쟤 진짜 그래 4분 3분쯤 찾아갈게 여러분들 4분 뒤에 끄겠대 그러니까 참 우리 워너가 그렇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좋겠다 아 이게 4분만 인사해요 진짜 부끄러울 거야 어떡해 누가 봐도 이미 미션이 끝난 건데 계속 쟤는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약간 좀 맞춰줘 어 지금 내가 아는 모든 말이 다 스포가 되겠구나 이제 어디에 왔고 지훈아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쟤 또 온다 간만에 인사하려니까 지훈아 스포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아 고맙고 너는 수건 소 그 고맙고 어떻게 어쨌든 볼 수 코 sol 모 알 소 modifications Conc